파일 탐색기, 사진 및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가까이에 있는 Windows 10 컴퓨터로 파일을 공유합니다. 알림 센터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근거리 공유 버튼을 선택하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수신하는 컴퓨터도 근거리 공유를 켜야 합니다. 파일 탐색기 또는 사진을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와 파일을 공유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고 공유하려는 파일을 선택하거나 사진에서 사진을 엽니다. 공유를 선택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는 공유 탭을 선택하고 공유를 선택합니다. 공유 창에서 파일이나 사진을 공유하려는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수신하는 컴퓨터에서 저장 및 열기 또는 저장을 선택해서 수락하고 파일을 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와 웹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엣지에서 공유하려는 웹사이트를 열고 공유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유 창이 열리면 링크를 공유하려는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수신하는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웹사이트를 보려면 열기를 선택합니다. 수신하는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웹사이트를 elo생하는 요구를 Ivan